먼저 표준특허 유망기술의 R&D 기획 지원 사례의 한 부분인 공간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이술일 그룹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 R&D 기획 지원 사례이고요. 주제는 기술분야는 공간 네트워크 6G와 관련된 공간 네트워크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전략맵 사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D 일단 저희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 지원 사업은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R&D 전주기에 대한 표준특허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시면 먼저 R&D 단계에서는 부처별 표준연계 R&D 과제에 대해서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표준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과기부의 청바통신 방송 표준 개발 지원 사업이나 국회의원의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에 대한 표준특허 전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와 표준화 단계에서 설계된 특허들은 저희 표준특허 후속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표준특허가 만들어지고 등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맵 사업은 가장 첫 번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유망기술 기반으로 정부 R&D 과제화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맵 사업 개요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과기부의 부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기부의 공간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금년도의 전략맵 구축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 내용은 R&D 표준특허 전문가가 표준특허를 평가해서 표준특허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수립한 다음 R&D 과제화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 전략기술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과기부나 산업부에 수요조사를 해서 기술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전략기술 체계, 전략맵 구축을 위한 전략기술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된 전략기술들에 대해서 표준평가와 특허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표준평가는 해당 기술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델파이 설문을 통해서 아래쪽에 보시는 5개의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특허평가의 경우에는 특허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지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7개의 지표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표준특허 활용 가능성 관점에 2개 지표도 추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결과를 종합해서 유망기술들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유망기술들은 전략위원회 검증을 통해서 해당 유망기술들에 대한 특허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요. 심층 분석 결과 기반으로 유망기술별 sep 표준특허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과기부나 산업부에 가지 계획을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신규기술 수요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매 평가 지표고요. 전체적으로 표준평가 특허평가 활용 가능성 지표드립니다. 먼저 표준평가의 경우에는 표준 반영 가능성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래쪽에 보시는 의장단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국제표준화 선도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표준 관심도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표준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 표준화 단계의 경우에는 표준화 초기일수록 해당 기술을 표준화하고 그리고 표준 특허까지 만들어내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단계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표준 기술이 얼마나 시장 파급성을 가지고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제품 작용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표준화 추진동력 등을 고려한 표준 R&D 역량 이 다섯 가지의 표준평가를 하게 되고 특허평가의 경우에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이거는 한국 특허권자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특허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평가 지표입니다. 표준 관련성은 특허정보에는 NPL이라고 해서 Non-Patent Literature 그 정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비특허문은 정보에는 표준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표준 문서라든지 기고서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특허일수록 표준, 특허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표준 관련성에 대한 지표입니다. 특허활동 지수의 경우에는 표준화 주요 멤버 그리고 상위 다출원인들이 진략기술체계의 특정기술 분야에 대해서 특허활동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요 멤버 점유정가는 표준화 주요 멤버가 특정기술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표준화, 표준화 멤버 점유율이 증가할 때 표준화 단계가 초기인 것으로 판단해서 초기일수록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시장 확장성은 PFS라고 해서 패턴 패밀리 사이즈, 특허의 패밀리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국의 특허 관심도는 대한민국의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의 패밀리 사이즈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고 한국의 특허 규모는 말 그대로 양적인 측면입니다. 다음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송 위험도와 특허 활용도로 나뉘어집니다. 소송 위험도는 NP,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해서 애들은 사실상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표준 특허를 가지고 제품 제조사들에 대한 특허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떠드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NP가 얼마나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소송 위험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마지막 특허 활용도의 경우에는 특허가 얼마나 많이 양수 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사실 양수 양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특허가 시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평가, 특허 평가,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표준 특허 유망 기술을 도출하게 됩니다. 특허 평가 표준과 특허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공간 네트워크, 이 기술은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지상 중심, 현 이동성 서비스 한 개를 위성 고도 10km, 에어 투 에브리팅이라고 해서 공간 자율 주행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위성까지 확장되는 그런 큰 범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차원 공간 이동통신 기술과 3차원 공간 위성통신 이 큰 두 개의 기술 주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허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 네트워크 전략 기술 체계가 되겠는데요. 크게 공간 이동통신, 공간 위성통신 이 두 개의 대분류로 나누고 중분류는 적절하게 네트워킹, 무선 전송, 접속, 전송, 네트워킹으로 해서 크게 5가지의 중분류 그리고 20개의 세부 기술로 기술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표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평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산학연 표준 R&D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데이파이 설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5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빌 환산 점수를 후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이동통신 쪽이 다 높게 나왔고요. 위성 쪽은 BA10 위성지상통합 액세서 기술이 상위 순위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평가를 위해서 모집단을 구축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집단은 IP5, 한미, 유럽, 중국, PCT까지 포함해서 특허 모집단을 구축을 했고요. 대략 한 2만 7,600억 건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전략기술 체계를 구축을 했고 이 전략기술 체계 자체는 과기부의 식수지, 폰예타 보고서의 기술분류 체계를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추가하는 과정도 있었고 병합, 그리고 삭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특허 평가 대상 소분류 기술별 특허를 검색을 했습니다. 전체 20개의 소분류 기술들에 대한 특허 검색을 했고 기본적으로 특허의 존속기간 20년을 고려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출원된 공개 특허, 출원 공개된 등록 특허들을 전체적으로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기술별로 일일이 필터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특허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유효 특허들을 선별을 하고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백워드, 포워드, 사이테이션, 그 정보들에 있는 특허들까지 모두 추가해서 최종적인 모집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허 발행국별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이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16년에서 19년 사이에 이 구간의 특허 증가율이 많이 높았는데요. 이때 3GPP에서 Non-Testrial Network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공간 네트워크 기술분야의 경우에는 퀄컴이 굉장히 많은 출원을 했고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목표로 PCT 출원도 활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Active Index라고 해서 특허 활동 지수 결과입니다. 출원인 국적별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에는 AB, 3차원 공간 무슨 전송 기술 BA, 중분류 BB 쪽에 타국가 대비 특허의 활동 지수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AA, AB, BB 쪽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 이동통신 쪽이 지상 쪽에 관련된 특허 활동이 타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별기술별 구간별 출원 동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분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 공간위성통신 쪽이고요. BB13, BB16, BC18인데 특히 BB13의 경우에는 표준평가에서 가장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분야가 높게 최근에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 연구개발과 더불어서 특허 출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서 좀 이슈가 되는, 특허 관점에서는 이슈가 되는 분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허 발행별 내외국인 출원 동향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비슷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한 15년부터는 자국 내 출원인보다 해외 출원인들이 더 많은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외국인의 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국외 특허권자보다는 자국 중심의 출원이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탑20, 다출원 탑20에 대한 동향이 되겠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제 퀄컴 그리고 대한민국의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나왔고요. 일단 퀄컴의 경우에는 미국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고 다음은 중국 한국 출원, 한국 시장 순으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퀄컴은 삼각특허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요. 삼각특허라는 것은 국가별 특허의 질적 비교를 위해서 OECD에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특허는 기본적으로 미국 특허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일본 특허청에 출원된, 출원 등록된 수가 되겠고요. 퀄컴은 가장 많은 출원을 하면서 삼각특허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시장 선점 경쟁자 그룹 상위에 포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LG전자, 삼성전자도 비교적 삼각특허의 비율이 타출원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별 특허 집중도입니다. 구간별로 봤을 때 퀄컴, LG전자, 삼성전자 순으로 다 나왔고요. 일단 전체적인 기술로 봤을 때는 특허 관점에서 공백 분야는 위성 BA, 3차원 공간, 위성 지상, 접속, 그리고 BB16, 그리고 BC1819가 공백 분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성 쪽을 따로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성 좌측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성의 주요 메이저 업체들, 비아셋이라든지 그리고 휴지, 탈레스가 상당히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백 분야를 봤을 때는 AA, AB, AB 쪽 중분류, 그리고 BB 관련 출원에 대한 분야가 공백 분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출원인 및 소비율 기술별 핫트렌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간 네트워킹 기술하고 3차원 공간 위성 지상 전송 기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지속적인 활동 분야는 AB, 3차원 공간 위성 기술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원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퀄컴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의 GT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시장 확보 지수와 인용도 지수를 함께 분석한 내용입니다. CPP는 해당 소분류 기술에서 해당 소분류 기술의 특허들이 얼마나 많이 포워드 사이티에이션, 피인용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PFS, 패턴 패밀리 사이즈, 이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동시에 본 거고요. 이 지수들이 다 높으면 높을수록, 일사분면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시장에서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A01, AA02, AB04, AB05가 매우 시장 확보력이 높은 기술 분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소결과 시사점입니다. 한 번 이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제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전체 20개 기술들에 대한 7개 특허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공간이동통신 쪽에 AA01, 3차원 공간 멀티레벨 토폴로지 관리지술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특허 평가에서 2위로 나온 것은 공간위성통신 쪽입니다. BB14, BB15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 평가 결과입니다. 소송 위험도라든지 양수양도를 이용한 특허 활용도 관점의 종합 결과가 되겠고요. 가장 높게 나온 것은 AA01로 나타났고 그리고 AB05, BA12 그리고 위성 쪽에서도 BC17 디지털 중개 기술이 활용 가능성 관점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평가 결과, 특허 평가 결과 그리고 표준 특허 활용 가능성 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간이동통신 쪽이 다 상위권으로 나왔고요. 5위내를 내에서 살펴보면 위성 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전체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결과는 따로 분리를 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공간이동통신 쪽과 공간위성통신 쪽을 분리를 한 거고요. 사실 분리를 했던 것은 위성 쪽에 좀 더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 결과를 통해서 유망기술을 이제 도출했고요.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본 전략맵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표준 특허 유망기술들입니다. 일단 공간이동통신 쪽은 상위 5개 기술들을 유망기술로 다 선정을 했고 위성 쪽의 경우에는 상위 3개 기술과 하위에 있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R&D 개발 필요성에 의해서 정해진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표준 특허 유망기술 기반으로 신규 기술 수요를 발굴을 했습니다. 사실 소분류단에서 기술 수요를 제안하기에는 너무 기술의 범위 자체가 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망기술들을 유사한 기술군에 속한 유망기술들을 그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 1번의 경우에는 파란색 셀로 되어 있는 세부기술, 소분류기술들을 병합해서 한 거고요. 첫 번째는 고도화된 위성지상 통합 네트워크 기술 개발, 두 번째는 3차원 공간 위성지상망 환경에서 고속 이동 채용 지상단말 기술 개발, 세 번째는 군집 위성 체계에서 위성 간 광밀리파 링크 기술 개발 총 3개의 유망기술 기반의 기술 수요를 발굴을 했고 이를 과기부 정보통신 방송 연구 개발 사업에 제안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표준 특허 관점에 유망 R&D가 잘 발굴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